오늘 꿈에 제가 나왔어요? 뭐했어 우리? 얼굴 더 부터 하래 얼굴 부터 하래? 얼굴 부터 하래? 나 눈 감겨있어서 눈 감겨줄게 하나님도 각도 맞춰줄게 소가 거의 맞닿는 곳까지 있어 제가 할게요 단춘 니가 푸르시죠? 오늘 이거 야하게 해야 재밌나요? 야한 버전이요? 야한 버전이요? 큰일났다 가만히 좀 있어봐 좀 매운거 잘 못먹는 순한 우누? 입맛이 순한거지 제가 순하진 않아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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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좋아 하하 멋있는데? 섹시라인데 아 내가 깔아야 돼 자 잠깐만 이거 야 아니 산타가 아닌데? 키스 엠제이 페 페이스 형 얼굴에 키스하래 저거 네 저한테 할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터뜸 해박 좋아요. 빨리 빨리 나아야 돼요. 내 만나면 다 나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. 아 그 수영신이 보시더라고요. 봤어요? 네 샤워신도 있고. 미안한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? 아 너무 맛있다. 딱 그냥 수영 안 하는지 굉장히 오래 됐네요. 이제 한 번 하자. 인사해. 큰일 났어. 뭐 하고 있었어. 야 본인 입 하고 있다? 응. 아까 들어볼랬네. 아니 네가 하고 있으라며 들어온다며. 나 이렇게 할 줄 몰랐지.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있잖아. 오늘 누워있어서. 큰일 날뻔 했어. 큰일 날뻔. 나 깨끗했어. 내가 진짜 필살적으로 이렇게 팍 먹었다고 이렇게. 저희가 숙소에서는 좀 다들 프리하게 있는 편이어서. 나 깜짝 놀랐는데. 여기 왜 봐. 여기 냄새. 왜. 왜. 무슨 일이야. 무는 거니까. 이제 이빨이. 이제 그 수술이에요. 그게 남자였어. 남자. 아. 너무 좋아하는 여자였어. 진짜. 괜찮겠죠? 잘. 다. 다 하는 거 아니에요? 아기 아기 우리가 뱃속에 있다가 어쨌든 인간은 인간도 그렇고 정자 난자에게 만나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성교도 정해주고 초반에 그렇게 돼서 안 왔을 거란 말이죠 이제는 성교도 안 되잖아 보호받을 수 있는 I want you to be beside me Come inside of me 언니 잘 맞아야 돼 아니 근데 가능할 거 같아 근데 다른 데가 터질 수 없잖아 다른 데가 터질 수 없잖아 아 여기 웃긴 하다 내가 와가지고 내가 와가지고 내가 와가지고 정상만 터뜨려야 돼 페이크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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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누누누려 확인해야 돼 누누누려 오디오 감독님 사운드 치워주세요 불을 야 괜찮아요! 야! 어디서 이거? 우리는 내가 책임자! 후니 뮤직비디오 어색 리듬 에벅 리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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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ak-anyeab, I got to go. I'm like, I got to lose my hair. I'm like, I don't know. I'm like, I got to lose my hair. I got to lose my hair. I can't hear everything. The was just a tiny little little. You guys are a little harder. You guys are all really very beautiful. I'm not looking for it. I have a nice thing with this. It's a small touch and wide, but you're not like, I'm just looking for it and you're not trying to manage. 찬아는 그가 본 적 있어요 팬픽이라고 팬픽 본 적 있어요? 팬픽? 네 팬픽이 뭐죠? 오늘 키스 장면 봤어요 제가 안 보려고 했는데 팬분들이 올려주시는 게 있어가지고 딱 봤는데 다 보진 못했어요 나는 못 보겠더라고 난 멤버들이 그런 거 그런 거 하면 운회 형한테는 뭐 운회 형도 이해해줄 거 같은데 난 못 보겠어 형들이 막 그런 눈이 막 잠시만요 자 지금이야! 지금 일쎄! 자 지금이야! 지금 일쎄! 거기 기다려! 스탑이야! 스탑! 아 뭐지? 뭐지? 나우기 최고의 애드립으로 뽑기 어떤 노랜지 알지? 어떤 노랜지 알지? 아야야야! 어딜 만지? 형 침대 붙어있어요 형 침대 붙어있어요 아 좋아! 그리고 남은 분이 돌아간 난